네, 새해 계획하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금연이죠. 새해를 맞아 금연클리닉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취재의 조은혜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센터가 분주합니다. 새해부터 금연을 결심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수십 년간 피웠던 담배를 올해는 반드시 끊겠다는 결심을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제 건강도 생각하고 또 새해는 어떻게 결단을 내서 담배를 끊었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서구보건소를 포함한 광주 전체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은 사람은 새해 들어 벌써 200명이 넘었습니다. 혼자서 하기엔 어려운 금연이지만 금연클리닉과 같은 주변의 도움이 있다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연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 미지근한 물을 찾아서 먹는다든지 금연금을 먹는다든지 은단을 복용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고 그래도 힘들다 싶으면 가까운 보건소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 5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은 총 9,500여 명. 이 중 40% 가까이 되는 3,600여 명이 6개월간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즉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3명 중 1명은 금연에 성공한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찾은 사람들에게 금연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강한 충동을 느껴가지고 흡연해볼까 해도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안 피워요. 나중에라도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절대로 피우시면 안 되고요. 개별 건강상태를 체크해 맞춤형 금연 실천사항을 안내하고 금연 캔디나 패치 등 다양한 금연 보조제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6개월간 지속적인 관리가 되다 보니 이용자의 만족도도 큰 편입니다. 무엇보다 서구보건소에서는 지난해부터 여성 흡연자를 위한 상담실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인식 때문에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여성들을 배려한 겁니다. 여성 금연클리닉은 지난해 90여 명이 다녀갈 만큼 조용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연 성공에 이르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성분들만을 위한 여성 금연클리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함으로써 꼭 올해에는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새해 계획으로 머물러 있던 금연, 이번에는 작심삼일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새해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